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0월 1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안교육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제4기 10월달이 되었습니다 제4기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2021년도 이 연말을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기도드리고 제4기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라는 총주제 아래에 오늘은 제3과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두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고자 하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두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기를 강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1과에서 다루었겠지만 이번 기회에서 다룰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고별설교를 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기를 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를 읽을 때에 율법서로 읽지 말고 모세가 사랑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주제를 설교한 모세의 원래 의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명기를 참 잘 읽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기회에서 신명기를 읽을 때에 의도적으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였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란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기억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번 주 교과의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영원한 언약이란 총주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1월 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지의 제목은 언약과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교과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수많은 언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세기에서 아단과 맺은 언약부터 시작하여서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위세 언약, 새의 언약 수많은 언약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언약들을 맺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맺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1월 소지의 총주제는 38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교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 걸쳐 언약과 복음은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언약의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적인 진리, 즉 언약의 목적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언약의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일까요? 에든동산에서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하 영원한 생명을 사탄에게 뺏겼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으므로 이것은 복음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에게 빼앗긴 생명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디무대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무대 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이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되찾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빼앗긴 영원한 생명을 되찾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목적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로마스 4장 3줄에 보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여겨 진파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여왁께서 이를 그의 의로여기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복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언약과 복음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복음은 영원한 언약이며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복음을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바뀐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바뀔 것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쉬고 또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의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대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겨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복음과 언약을 통하여 깨달아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즐겨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네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강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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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